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로기님!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마리아가 지금 나무 신고 있잖아요 자! 일단 보여줄게요 자연스럽게 지금 마리아가 나무를 신고 있는데 마리아님 나무 심는 모습 찍어드릴게요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저런 거 엄청 좋아하시나요? 저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를 건네는 모습으로 한번 가봅시다 커피 안에다가 간장을 넣는 거예요 이야 복수전! 아 컵에다가 넣는 겁니다 아 그거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따서 한 입 드세요 따서 한 입 드세요 마시고 가는 척 하면서 이것 좀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한 절반 정도 마셔요 됐어요 됐어요? 절반 마셨어요? 아 저 그래야 강하죠 그래야 강하죠 콜라 잘 못 마셔 아 로기 몰카니까 아 좀 주세요 좀 주세요 간장 간장 좀 마실게요 진간장 진간장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로기님 콜라 못 마시는 거 잘하니까 이거 끼아님이 따주셨는데 대신 좀 먹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닦을까요? 여기 닦을까요? 여기 닦아 요리한이 완전 집중 있는 모습을 찍어줘야 하는데 이제 완전 알겠습니다 마시는 거 잘해 가시죠 카메라 카메라 수호가 아 괜찮습니다 그냥 찍어줘 아 괜찮습니다 그냥 찍어줘 나무 심으신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나무 심은거 봐봐요 우와 진짜 멋있다 깐잎해요 깐잎해요 여기서 땡겨서 땡겨서 유니스 좀 가져와요 가져올게요 잔디밭이요 먼저 드세요 콜라 먼저 드세요 네 네 바로 저게 될거에요 지금 반장 열려주세요 열려주세요 지금 나무 심는거에요? 어 맛있다 드렸어요 하나 먹어 아니요 드렸어요 내가 먹었던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넌 넌 아 넌 쟤 넌 넌 잠시라 예 넌 어 여보 간장! 간장만세! 너무 열심히 심하여! 간장만세! 간장만세!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